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일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중시를 좀 보시면 3대 지수가 각각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58 비교적 많이 떨어졌구요. S&P500은 마이너스 0.17%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은 0.27%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을 보시면요. 1%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초반에 힘을 내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나스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국채금리가 5% 이상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에 국채금리가 5%를 넘는 현상은 사실 200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16년만에 최고 수치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보신 것처럼 10년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죠. 그러면서 4.8%로 하락하면서 증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갑자기 하락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빌 에크만이죠. 빌 에크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달 전에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빌 에크만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나는 지금 장기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국채금리랑 국채의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그 얘기는요. 빌 에크만이 보기에는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8월 달에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예측은 적중을 했습니다. 8월 달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지난 두 달 동안 해왔죠. 자 그런데 어제 5% 넘게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빌 에크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공매도 청산한다. 더 이상 공매도 못하겠다. 왜냐하면 5% 정도 되면 이제 피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국채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빌 에크만이 굉장히 좀 잘 맞췄잖아요.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공매도를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빌 에크만의 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년 국채금리가 이제 4.8%로 떨어지면서 다시 좀 시장의 안정화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24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시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암이었는데요. 4.89% 하루 만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달러를 초과했는데요. 암의 주가 흐름은 사실 장준반까지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시가 넘어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암의 주가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기업의 이름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덕분에 암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크리스퍼가 플러스 3.83%, 코인베이스 플러스 3.42%, 에어비앤비 플러스 3.35%, 솔라엣지 플러스 3.12%, 파이버 플러스 2.79%, SMCI 플러스 2.54%, 로크 플러스 2.31%, ISRG 플러스 2.13%, 리비안이 2%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어제 미즈온 탑 12의 성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과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3.84% 상승했고요. SMCI는 엔비디아의 별책 브록이라고 말씀드렸죠. 2.53%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그들이었습니다. 플러스 1.11,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81, 팔란티어 플러스 0.56, 우버 플러스 0.19, 테슬라 플러스 0.04%로 소폭 상승했고요. 그 밖의 5종목은 하락 추세를 유지했는데요. TSMC가 0.22% 떨어졌고요. 인피니온이 마이너스 0.97, 온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1.44, 소파이 마이너스 1.49, 마지막으로 나비타수가 3.7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실 증시 전망이라기보다는요.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본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는 지금 국채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또 국채금리가 하락하니까 바로 반등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와튼스쿨의 제레미식의 교수에 의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만약에 다시 5%를 넘더라도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주식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투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월요일 증시는요. 초반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잠시 5% 수준을 돌파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가 뭐라 그랬냐면 국채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시계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인공지능이 있다. 인공지능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고 그 결과 향후 기업들은요. 어닝이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따라서 주식 투자자들은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닝이 계속해서 강력해진다면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 강력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올라간다면 주식 투자만큼 확실한 투자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난 분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I,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실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가 만들어낸 성장은 생장성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 이렇게 밟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들의 어닝 그리고 매출이 상승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호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분쟁으로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먼 훗날에 가서 이 시점을 돌아보면 이게 매수기였구나라고 깨닫는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실질금리는요. 지난 10년에서 12년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금리가 뭐냐면요. 앞에 이제 실질이라는 말이 붙으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0년간의 금리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지난 10년은요. 지로금내 시대였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미국 증시를 과거 10년만 볼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계속해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해 왔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봤다면 지금 현재 실질금리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높은 금리의 원천이 되는 실질적인 성장이 있다면 주식에 부정적이지 않다. 자, 앞에 실질이 또 붙었죠.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장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5%라 하더라도 만약에 기업이 10% 성장을 한다면요. 실질 성장은 10-5니까 5%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진짜 성장이 있다면 주식에는 부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력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기업의 어닝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키 핵심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자, 그런데 때마침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제목의 멋진 기사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사도 읽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미국 산업과 기업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다이네믹 펀드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노아 블랙스타인입니다. 자,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제 AI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보통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메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잇고 있다. 자, 그런데 나아가서요. AI를 구현하는 모든 기업은 아마도 높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월요일날 CNBC에 등장을 해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랙스타인이라는 전문가는요. AI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여기에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기업들의 투자 대비 수익률 아니면 생산성 수익률 그리고 비용 절감 실검에서 AI 같은 기술력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과거 수십 년 동안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테크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가장 커다랬던 부분은 텔레폰이라든지 레이디오, TV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증가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출연했던 기술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기업의 수익률 그리고 생산성, 비용 절감을 급격하게 만들어낸 기술력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인공지능의 잠재력이고요. 자, 두 번째 인공지능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술력이 빠르게 구현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요. 과거에 이제 전화기가 등장했을 때 전화기가 정말 세상을 엄청나게 바뀌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중이 전화기를 이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 5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5천만 명이 사용하는데 걸린 시간이 75년이었거든요. 따라서 인공지능은 지금 채찌피티가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하잖아요. 따라서 기술력이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바꾸고 있는 세상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가 두 개 정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모리 대학교의 고이즈 에타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인데요. 데이비드 슈바이델이라는 교수가 얘기하기를 AI 기술을 통해서 생산 시간과 관련 인건비를 90%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브라질의 서기회사 페트로 브라지입니다. 여기에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단 3주 만에 세금 납부액을 1억 2천만 달러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빠르게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실적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AI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AI는 구조적인 기회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얘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AI의 물결 어디에서 성공이 일어날 거냐면 일단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보통 3대 기업을 얘기할 수 있죠. AWS, 아마존이죠. 두 번째는 Azure,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잖아요. 이런 데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칩 제도업체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그리고 조금 더 쳐주자면 AMD까지도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승자가 나올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저 같은 경우는 스노플레이크 투자하고 있고요. 또 한 기업은 여기 이제 써 있진 않지만 팔란티어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기업은 몽고DB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스노플레이크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자면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업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는 예시로 CRM이라든지 ERP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기업이 스노플레이크입니다. 밑에 내려오면 여기 나와 있죠. 소비 기반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고객사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낸다.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랑 그게 조금 다르죠. 여기 나와 있는 몽고 디비는 대표적으로 구동 모델입니다. 따라서 92% 정도의 매출이 이 구동 모델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노플레이크와의 비용 구조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AI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AI는 차세대 기술 혁신이지만 소매업, 의료, 산업, 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분야에만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마도 수십 년 아니 적어도 단연간 지속될 현상이다. 따라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블랙스타인이라는 전문가는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급등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의 리턴이라든지 수익성, 그리고 생산성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기술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 가지 부분에서 투자의 기회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기회는 데이터 센터, 따라서 클라우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였죠. 그 중에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AMD 정도가 물망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굉장한 뉴스가 발표가 돼서 제가 어제 나오자마자 속보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엔비디아가 ARM 기반의 CPU를 만들면서 인텔에 도전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엔비디아는 이미 인공지능 컴퓨터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100 같은 인공지능용 GPU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제는 개인용 PC 컴퓨터의 오래된 강자 인텔의 뒤를 쫓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인텔의 뒤를 쫓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실행할 수 있는 중앙처리 장치 설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이터통신이 제보를 했고요. 중앙처리 장치, 우리가 보통 CPU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의 두뇌입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를 CPU, GPU, AP 이렇게 나누는데요. CPU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PU는 원래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따라서 이 그래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반도체인데 이게 병렬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굉장히 붐을 이뤘었고 이제는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가 GPU다.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는 AP는 뭐냐면요. 이거 역시도 두뇌 역할을 하는 건데 CPU랑 다른 점은 뭐냐면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비전문가가 해석하는 세 가지의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ARM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AP라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AP. 이거는 ARM 홀딩즈가 만든 아키텍처에 바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퀄컴이 최강자인데요. 퀄컴이 ARM 홀딩즈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AP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칩 대기업인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엔비디아가 윈도우 PC에 들어가는 CPU를 개발하기 위해서 ARM 기반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CPU를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서치 회사 IDC의 3분기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은 왜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됐냐면 맥 컴퓨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년 전에요. 애플이 맥 컴퓨터에 자체적인 칩을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M1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M2까지 개발이 됐잖아요. 이 M1, M2가 출시된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두 배까지 올라간 것이 애플의 PC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판매된 이유가 바로 반도체를 바꿨기 때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겠다. 앞으로 이제 윈도우용 PC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길을 가겠다. 애플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ARM의 아키텍체를 이용을 해서 CPU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은요. 엔비디아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AMD 역시도 ARM의 기술로 PC용 칩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요. 빠르면 2025년부터 PC 칩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와 AMD가 이렇게 ARM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한 CPU를 개발하게 되면요. 인텔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이 시장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가고 있잖아요. 애플이 자체 칩을 넣으면서 이제 인텔에 CPU가 필요 없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뉴스는요. 인텔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이게 CPU 시장,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시장의 마켓 점유율이거든요. 예전에 인텔은 한때 82.5%까지 시장 점유를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MD한테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 분기를 보시면 62.7%를 인텔이 가지고 하고 있고요. AMD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CPU 마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조만간 엔비디아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의 열기로 인해서 다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를 제공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게 뭐냐면요. GPU 대여입니다. 렌트해 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존과 구글은 이미 매출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 두 곳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죠. 자 따라서 이미 클라우드 쪽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간 스탠리가 보기에는요. 이 두 기업이 굉장히 요즘에 구하기 어려운 게 GPU인데 이 GPU에 대한 액세스를 임대하면서 매출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브라이언 노학이고요. 브라이언 노학과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요. GPU를 렌트하는 서비스형 인프라 시장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IaaS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SaaS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클라우드 상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해놓고 이제 구독비만 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SaaS잖아요. IaaS는 이건 뭐냐면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형 렌트를 여기 클라우드에 설치해놓고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우리의 GPU를 마음 놓고 사용해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공지능 구축할 수 있다. 쌍값에 그냥 구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가 2025년이 되면 440억 달러. 2026년까지는 600억 달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마존이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아마존은요. 클라우드 시장의 독보적인 일이죠. 가장 최신의 정보를 보시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직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32%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22%, 구글의 클라우드가 11%를 담당하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앤디 제시가 이끄는 아마존이 3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규모가 600억인데 반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총이익도 2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마진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GPU 대여로 인해서 200억 달러 정도의 총이익을 만들어내게 되면요. 그게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현재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만드는 총 수익의 2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가 지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026년이 됐을 때 아마존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총 수익에도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 GPU 렌트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엄청나게 총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 창출하고 있는 추가적인 성장 활주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아마존, AWS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간스테이니의 애널리스트들은 구글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IaaS 분야에서 많이 뒤처진 3위다. 따라서 아까 보신 것처럼 1위, 2위와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떨어지죠, 시장 점유율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쪽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200억 달러 정도의 매출, 그리고 130억 달러 정도의 총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이 나오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 현재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NVIDIA GPU죠. A100, H100, 그리고 B100,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공지능 칩이 출시가 될 텐데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수요는 넘쳐나죠. 따라서 이거를 살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다. 따라서 소규모의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사기보다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와서 대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도 아마존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GPU 대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 엄청나게 추가적인 총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전은 빠졌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호재 하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주 진출 4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호주에 진행한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월요일날 호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AI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호주에 3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현지의 사이버보안기관과 파트너십도 맺을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에 걸친 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가 호주에 2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개밖에 안 되는 데이터센터를 2년 내에 29개로 45%나 늘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GPU도 많이 팔리겠다. 따라서 엔비디아도 추가적인 실적을 올리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개인, 그리고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호주 통신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러한 내용도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요. 최근에 2022년 말부터 여태까지 식료품점 울월스, 그리고 이동통신사인 옵터스, 그리고 보험사인 메디뱅크, 이렇게 많은 호주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좀 기술이 부족한 것이 호주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기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 30만 명의 호주인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주에 첫 번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까지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데이터센터의 수를 엄청나게 늘리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신규 교육이 있겠죠. 이 고용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일할 사람들을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교육까지 시켜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주 진출 40년 역사상 최대 규모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실적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면요. 테슬라가 어제 미국의 법무부로부터 정보 요청 그리고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들은요.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파일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고나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어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두 가지의 이슈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정보 요청 그리고 소환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잠재적인 개인 혜택 위반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글라스 하우스죠. 두 번째는 이제 차량 광고가 좀 과장됐다. 주행 거리가 잘못됐다. 뭐 이러한 지금 혐의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지난 9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특혜를 받았는데 이게 좀 2017년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를 위한 유리 하우스를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 돈이 이용이 됐다. 횡령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요. 주행 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테슬라가 차량 주행 거리에 대한 고객 불만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제 컴플레인이 오면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제 계속해서 돌린다는 거죠. 이런 우회팀을 만들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로이터통신의 보도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혐의점을 받고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SEC에 제출된 서류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만약에 집행 조치를 취한다면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요. 테슬라의 사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아는 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어떤 위법 행위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번 소환장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사항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타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지금 정부 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가 주장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그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요. 미국의 평등고용기획위원회로부터 지금 조사일을 받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프리먼트 공장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제의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비즈니스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추가되면서 미국의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요. 미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닝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에는 이제 두 기업이 준비하고 있죠. 화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어닝을 발표하고요. 내일 수요일 10월 25일 날은 메타 플랫폼즈 목요일 날은 아마존이 어닝을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목요일 11월 2일 날은 애플이 어닝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재미삼아서 여러분들께 좀 어닝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견실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예상을 좀 취입해 봤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무려 46%의 표를 받으면서 지금 가장 어닝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22% 알파벳 구글입니다. 세 번째는 13%를 획득한 애플이고요. 네 번째 메타가 10%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9%를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인데요. 저는 그래서 좀 재미삼아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애플을 제외하고 네 종목 모두 어닝 결과 괜찮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굳이 좀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고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 메타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아마도 클라우드 쪽이 조금 둔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쪽 때문에 좀 상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아마존도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긴 한데요. 이번에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굉장히 좀 비용도 많이 절감하면서 마진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도 있다. 자 어쨌든 이 네 기업 모두 최근에 비용을 많이 감소시키면서 어닝 실적이 굉장히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기사는요.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크로소프트 어닝 전망 그리고 구글 3분기 전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크로소프트 어닝 전망에 따르면요. 이번 분기의 어닝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클라우드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따라서 클라우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코어 파일럿입니다. 11월 1일부터 드디어 인공지능 도구인 코어 파일럿이 출시가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글 어닝에 관련된 기사고요. 자 이번에 시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얘기하기를 6가지 핵심 영역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이죠. 자 그래서 과연 이번에 구글이 인공지능 발전에 관련해서 어떠한 업데이트를 내보내는가 뭐 와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력 아니면 상품이 출시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SG, Search Generative Experience 뭐 이것도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신상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검색 매출 성장에 가속합니다. 자 이번에 컨센서스는 9.6% 정도 작년 대비 성장했을 것이다. 검색 매출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티가 보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11.3%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유튜브의 성장 추세인데요. 유튜브의 광고 수입이 지금 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티는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의 Generative AI 따라서 클라우드 매출은 아마도 25% 정도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다. 따라서 뭐 예전에는 30% 이상씩 성장하던 것이 구글의 클라우드였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25%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다음은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이제 자율주행을 구축하고 있는 자회사죠. 하지만 한동안 웨이모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처럼 웨이모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웨이모 뿐만 아니라 사실 알파벳에서는요. 웨이모랑 견주일만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Other Betts라고 부르거든요. 이 다른 배팅. 이쪽에서도 아마도 조금씩 조금씩 마진 개선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그리고 운영 효율성인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비용 절감에 많은 힘을 쏟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구글의 어닝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CT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는요. 제가 미존 패밀리 멤버십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 굵직굵직한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은요. 이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도 스크립트를 한국어로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닝 보고서 내용도 한글판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투자하고 계신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 보고서를 직접 보면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존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일 방송에 웃는 낫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어닝 발표되는 대로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어닝 결과는 발효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